광야는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첫째로는 광야 자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현실적인 척박함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장소입니다 때문에 심판의 장소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또한 반면에 광야는 세속을 떠나 하나님만을 독대하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양육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광야는 용이 출범하는 곳이요 용으로부터 추격을 받는 여인이 도주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독수리 큰 날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광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광야는 심판의 장소이기도 하며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는 이 현실과 또 삶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결코 틀리지 않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구양 모세 오경도 다섯 권의 일법책 중 네 권의 책이 모두가 다 광야의 삶을 배경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40년간의 모든 광야 여정의 결론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광야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주의 개시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땅 너희가 채우지 않은 여러 종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가 있는 땅에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곧 가난한 땅으로 들어갈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이제 경고하는 또 권면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만 우리가 읽고 묵상해 보더라도 중요한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생생하게 가난한 땅에 입성한 것 뿐만 아니라 정복하였고 벌써 정착한 것 같은 그런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묘세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그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사카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주셨고 또 크고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그런 땅이었고 아직 파지도 않은 우물 그리고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 땅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완료적 표현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광야에 있는데 벌써 마음의 심상에 약속의 땅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우리 주의 수리소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받은 그래서 그 땅을 거주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주의 백성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도의 삶은 주님의 구원의 완성에 그날이 이르기까지 약속의 땅을 향하는 척박한 광야를 지나는 순종을 통하여서 부른받은 주의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그리고 아직 이라는 두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하기에 모세가 들려주는 오늘 이 말은 지금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1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스스로 삼가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주의해야 할 가장 유념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그 모든 노예의 삶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은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1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또한 맹세하는 것이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이요 기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은 자칫 종교적인 율법 조항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비전을 품은 신자의 삶의 양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약속의 땅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일 것이요 아직 약속의 땅을 기다리는 광야를 지나는 신자들의 삶의 양식 또 삶의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특별하게 사용되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야를 시작하시기 직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던 중에 사단으로부터 받았던 세 가지 시험 중에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물리치실 때에 사용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으로부터 받았던 세 번의 미혹은 수많은 미혹들 중에서의 세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사단의 미혹과 시험을 최종적으로 요약한 세 가지라고 말해야 오를 것입니다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미혹했습니다 자신에게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그런 미혹이지요 마태복음 4장 9절의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마귀가 원하는 것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귀가 사용했던 내게 경배하라라고 하는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지만 무릎 꿇어 굴복하다라는 1차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좋은 의미지만 사단은 좋지 않게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나라와 영광을 줄 것이니 그러니 경배하라라는 의미지요 대가를 전제로 한 경배였습니다 일종의 거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 시험을 이렇게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예수님은 사탄을 대적하시고 이윽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선포하신 말씀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 곧 사단이 요청했던 자신을 경배하라라고 했던 그 경배하다라는 말의 진정한 대상을 분명하게 명시하십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분명한 하나님을 선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섬기다도 예배하다라고 하는 라트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경배는 조건을 위한 불복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조건을 만족시키려는 목적과 수단으로서의 경배와 예배를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조건을 목적으로 하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 자체가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심을 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는 이유와 목적도 어디에 있을까요? 구원받기 위하여서도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상 적절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사실 우리의 예배는 구원받음으로서의 예배라고 말해야 더 오를 것입니다 감사함으로서의 예배이며 기뻐함으로서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렇게 순결한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까닭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또한 16절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들려오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모세가 전하는 또 하나의 명령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날 출애굽 1세대들이 리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어지게 되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모세와 다투었던 지난 날의 과오를 모세는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출애굽 1세대들은 물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동행 여부를 결정지으려고 지금 이와 같이 무리바 사건 속에서의 물을 요청했던 그래서 다투었던 마사라고 했던 그 사건을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게 해준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요 만약 물을 마실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물에 종속되어진 조건부 하나님으로 전락되어지는 순간입니다 모세는 40년 전 그때를 회고하며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 구절 역시 어떻게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의 금식기도 중에 사탄으로부터 받았던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을 때 사용했던 능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두 번째 시험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운 후 그곳에서 뛰어내려보라고 요청합니다 뛰어내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10편 31편을 사탄이 알고 그것을 증명해보라는 예수님을 향한 미혹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성경에 기록되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신명기 지금 6장 16절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의 요구는 당신에게 하나님이란 무엇을 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해보라는 그런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오류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스스로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하게 해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돈을 벌게 해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로 자녀가 잘 되도록 해주시는지 그 여부에 따라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여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려고 스스로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동행 여부를 우리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여러가지 현실의 결핍의 요소들을 어떻게 충족해 주시는지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조건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전락되어지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아니 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벌써 이렇게 우상과 우리의 만남 곧 우상의 관계로 전락되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가 경고한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분명한 주의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시험할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인정해야 할 분이시며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선포해야 할 대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크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 중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맞이하였던 첫 번째 시험입니다 바로 40일 동안 굶주리셨기에 굶주린 배고픈 육신을 향해 사탄이 가져왔던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돌로 빵이 되게 하라는 유혹이었죠 물론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탄의 첫 번째 시험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은 결코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존재가 아님을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상의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사랑의 존재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사탄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유독 예수님은 왜 사탄으로부터 광야 시험을 세 가지 모두가 다 신명기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일까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가난한 땅을 눈앞에 둔 모압 광야에서 40년 광야의 여정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과 같이 전해주었던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매우 유사하게 예수님은 공생일을 시작하기 직전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모압 광야 곧 모압 평원이 내려다 보이는 유대의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기도를 수행하시며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두가 다 신명기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의 결론으로서의 신명기 말씀과 40일 동안의 광야 기도의 결론으로서의 신명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서로 맞닿아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까지 광야를 살아온 것은 먹는 재미도 아니요 마시는 기쁨도 아니요 현실적인 풍요도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삶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결론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천상의 기쁨 속에 비로소 오늘 추리구판 성도들이 적박한 광야를 지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결론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셨던 최종적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결론이 아닐까요? 신명기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살아가는 생존의 존재가 아닌 사명의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지난 지 다섯째 날이 되어지는 오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양식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상황에 이르렀던지 혹 너무나도 곤고하고 척박한 광야일지라도 신명기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모세처럼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와 사탄을 물리치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함께 애국을 탈출하고 노예된 삶을 비로소 떠난 자유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온 주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부르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광야를 지나는 목마름이 잠시 있고 광야를 지나는 척박함이 돌뿌리에 별목이 꺾이는 고통도 찾아오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모든 인생을 죽음에서 건지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감격과 행복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찾아온 육신의 고통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잠시 목마름으로 인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등 돌려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모든 어둠의 건세를 회파하고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고 그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며 오늘도 무너진 주님의 성읍을 일으키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벌써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살아 있으니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벌써 우리 입가에서 맴돌고 있사오니 주님을 잔양하며 주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때에 마침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지만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의 주 대신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비록 광야를 살아가는 오늘일지라도 마음과 믿음 속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졌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루어졌으며 도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벌써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누리며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귀한 사명을 능히 이루어 가며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생의 위의 가정위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나 이 광야를 지나가기로 결단하는 이 나라의 민족위에 주께서 세우신 불멸의 교회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멘